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기획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획자는 화면을 그려주고 UI를 만들기 위한 기반 작업을 해주고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화면을 그릴 줄 알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연결해주는 플로우샷들을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쓰는 이런 작업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획자는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의 기획자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이런 지점들을 이해하려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실제로 돈은 어떤 곳에서 쓰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구조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PC나 웹, 모바일 등에서 어떤 규격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핵심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어떤 옵션들을 갖고 있고 상대적인 가격은 어떠며 그리고 업체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지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분기별 실적이라고 해서 1년 단위를 4개로 나누어 각각의 단위에서 어떤 정도의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핵심 지표는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매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적 분석 같은 것들은 연 단위뿐만 아니라 월 단위도 있고요. 심지어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웹페이지나 앱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플랫폼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보게 되는지 실제로 어떤 페이지들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탈을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이탈율이나 혹은 진입 관련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더 공략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이탈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혹은 실제 구매나 회원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이런 개별적인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기획자의 성향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화면을 그리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성향이 강하지만 실제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획자들은 이런 사업적인 단위를 보고 더 큰 그림을 보며 전략적인 지점을 짠다는 데 더 핵심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획자로서 좀 더 깊은 곳까지 가고 싶다면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상품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사의 상품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넣고 있는지 그런 상품적인 차이가 어떤 지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분기별 실적 부분에서도 엑셀 파일 속의 수많은 숫자들 그리고 일, 주, 월, 연별 이런 다양한 숫자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지 우리한테는 있지만 그들한테는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되려면 당연히 숫자에 대한 지점이 눈이 좀 밝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엑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엑셀 속에서 중요한 데이터만 뜯어내서 보기 좋게 정리한 후 다시 한번 그 데이터와 실제 우리가 가려는 전략 지점을 연결하는 이런 플래닝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얼마나 사용자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케팅적인 부분과 굉장히 겹치는 지점이 많습니다. 마케팅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 유입하는 사용자 대비 실제 리턴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회원 전환으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이런 퍼센티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획 쪽도 어떤 부분에서 이 핵심을 잡을 것인지 매출 부분에서 무조건 그걸 중심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회원을 늘리는 데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규 방문자에 더 기반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많은 페이지들 반복되는 세션을 더 읽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케이스에서는 방문자와 실제 구매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세션, 개별 내용들에서 페이지를 얼마나 더 많이 보고 많이 머무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문 주기나 혹은 구매 주기가 굉장히 긴 상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실제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재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의 핵심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핵심에 맞춘 실제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저 수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현재 구조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획자의 핵심 역할이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자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지식들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